누구세요? 왜 이러시는 건데요? 왜 이러시는 건데요? 두군요. 두군요. 아스. 아 깜짝이야 야 강서영 너 왜 사람을 밀치고 그래 이게 확 죽으려고 진짜 아 놀랬잖아 야 너 왜 친절해도 대낮에 여장병 준거 몰라? 야 그게 뱀파이어 주시름 해 진짜 뱀파이어 눈이 봐 이렇게 빨갛다 하던데 어휴 뱀파이어 장난해 아 진짜인데 진짜 니 눈이 그렇게 빨갛게 되기 전에 그거 갖다 치워라 널 확 아휴 아 이 찐이야 아 야 같이 가 뱀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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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오늘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이 아저씨가 진짜 또라이 아니야? 아이씨 또라이 또라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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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안녕하세요 아아 성화영아 아아 아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자주 좀 오라니까 아 잠깐만 이거 밑반찬 언니가 내 거 갖다 주면서 니 것도 가지고 왔어 혼자 귀찮아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지? 아까 갈비 맛있드만 엄마가 그것도 쌌나? 야 그러지 말고 아니 우리 집에서 먹고 갈래? 먹거든 매번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래 야 고맙긴 이 꽃집도 니네 가던건데 이 아줌마랑 니네 갈 때가 나았지 지금 우리 노촌 이모가에서 손님도 뚝 끊겼다 야! 손님 완전 많거든? 그리고 그게 왜 다 나 때문이니? 아 이모 가면 너 꽃 쏘는 남자들한테 찝쩋대니까 남자들이 무서워서 안 오는 거 아냐 야 찝쩍대는 건 이건 니가 서영이한테 하는 게 찝쩍대는 거군 그리고 내가 남자들한테 찝쩍대는 거 니가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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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거 야 그러지 말고 이거 너 안 가져갈래? 그래 나 꽃 다 쳐 나도 야 그래도 너 꽃 좋아하잖아 어? 아 괜찮다니까 아 어? 괜찮아? 괜찮아? 아프지? 잠깐만 언니 저 그럼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어? 야야야야야 같이 가 아 학생 또 왔네 어머 어쩜 지난번보다 더 잘생겨졌다 대체 어떤 꽃을 찾길래 이렇게 찾았지? 어머 얼굴이 그냥 뽀송뽀송한 게 아기 피부 같네 새로 들어온 꽃 있나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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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향기 이거 이거 무슨 꽃이죠? 아 꽃? 저기 아 이게요 장미 아닌데 아 아 아니에요 정부가 아 러멘 네 아 이렇게 보니까 헌칠한 게 아주 눈이 부신다 방금 저 여자의 누구야? 아, 누구? 서영이요? 전에 여기 꽃집하던 언니 딸내미인데? 서영? 금빛 향기가 난다고요? 전 맡아본 적도,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? 네가 언제는 뭐 하는 거 있었냐? 이게 확신! 서영, 어쩌면 그 아이라면 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. 서영이랑 나를 찾아야겠다. 다 나온 것 같은데? 야, 이 학교 맞아? 그러게.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. 이것들은 또 뭐야? 당신들 뭐야? 학교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? 백한, 악한? 대부님? 루이 그 놈, 이제야 로디오를 생각을 하게 된 건가? 꽃을 찾을 마음이 생긴 거야. 아직은 알 수 없지만, 서영이나 나이는 꽃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다. 무슨 금빛 향기인가도 나고. 또 꽃에 대해 잘 안다네요. 그래? 야, 강서요! 강서요! 같이 가자니까! 사람 말이... 진짜! 너 이러니까 안 들리지! 아, 미친. 뭐 들어? 나 오늘 너희 집에서 밥 먹고 갈까? 이게 미친나! 야! 같이 가! 같이 가! 그럼, 저흰 이만.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한 건가? 야, 너 좋은 말을 할 땐 놔라! 안 놔! 야! 친구끼리 집에서 밥이나 같이 먹자는데! 너 뭐 내면 경평을 이렇게 삼음하냐? 지랄한다. 여자 혼자 있는 집을 어딜 저러 와, 식구가 깨셔! 야, 너 그러다 뱀파이러도 나오면 혼내서 어떡할라 그래? 치, 뱀파이어는 무슨 얼어죽을... 아, 나오라 그래, 구경이나 보나. 야! 하이씨, 야! 뱀파이러보다 네가 더 위험하거든? 진짜로 손 안 빼? 나 진짜 문 닫는다, 어?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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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나... 불... 저 독감 나시나? 진짜 엄청 빡빡하여 구내! 두고 봐. 내가 밥 한 끼 꼭 먹는다니까, 진짜. 귀여워가지고. 저 집인가? 네. 아, 진짜 윤두진 씨 죽었어. 야! 야, 이씨! 누구세요? 전의 그... 토끼굴? 아, 저... 저를 도와주면 고마운데, 우리 집 안 어떻게 아셨어요? 저 아세요? 저 아세요? 저기요, 그 신발은 좀...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! 아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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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... 벰파이어? 아! 아... 뭐... 대체 뭐지? 정말 사람이 아닌 거야? 설마 진짜 뱀파이어? 미쳤어 미쳤어 아니야 거 참 귀찮은 여자로구만 놔! 놔 오라고! 대체 원하는 게 뭐야? 인간 150년 전 니들을 훔쳐간 뱀파이어의 꽃을 찾아라 뱀파이어의 꽃? 루이라고 한다 이제부터 너의 주인은 나라는 거 이 목걸이는... 왜 그래요? 인간의 피를 빨아서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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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